만담을 전성한 만담가 장광팔입니다. 만담가 소춘자입니다. 아니,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성함이 하필 장광팔이세요? 그건 집안에 다 내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해방 후 웃음과 해악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셨던 국민 만담가 장소팔 선생이 제 동생의 어머니의 남편 되십니다. 동생의 어머니의 남편? 에이, 그럼 장소팔 선생님이 아버님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나? 진정 얘기하지.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장에 소팔로 갔다 태어났다 해서 장소팔. 할아버지는 중팔, 중조불은 대팔, 고조불은 사금팔. 저는 아버지가 여기 당현천에서 고수도 없이 다 광팔 때 태어났다 해서 장광팔입니다. 어쩐지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고 키도 자그마한 양반이 완전 붕어빵이네. 딱! 기가 자그마한 양반이. 그건 인간들이 키를 잴 때 해필이면 꼭 땅에서부터 재니까 내가 작아보이는 것이지. 하늘에서부터 재면 내가 제일 커. 아니 본명은 장광역. 예명은 장광팔. 그럼 아호는 어떻게 쓰세요? 제 아호는 월천입니다. 월천. 월천?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는 의무로군요. 그렇게 개볍게 함부로 진 아호가 아니에요. 월천에는 인문학적으로 아주 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니 월천에 어떤 깊은 뜻이 숨어있나요? 월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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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선생님 그나저나 점심은 들고 오셨어요. 저는 떡국을 너무 좋아해서 떡국을 한 그릇 먹고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니 얼마 전에 내분비 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떡국을 많이 먹으면 눈이 침침해지고 팔다리 허리 삭실이 있으시고 귀도 어두워진대요. 에휴 설마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속고만 살았나? 아니 이건 엄연한 과학적인 팩트예요 팩트. 왜 그러냐면 떡국을 많이 먹으면 나이를 많이 들게 되니까 팔다리 허리 삭실이 있으시고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침침해지는 거야. 얘기 이한가네. 아니 근데 그나저나 남자들은 왜 나이가 먹으면 머리가 빠질까요? 머리가 빠지면 머리가 빠지면 죽게 머리카락이 좀 빠지는 거지. 아니 그래 남자들은 왜 나이가 먹으면 머리카락이 빠지냐고요. 그건 아내한테 너무 꽉 잡혀 살면 그렇습니다. 아니 아내한테 꽉 잡혀 살면 왜 머리카락이 빠져요? 아내한테 해서 헤어나질 못하니까 헤어가 나지 않는 거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물어봐 꽉 물어보려. 아니 며칠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근데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때면 차례상 차릴 때 음식 놓는 순서가 맨날 헷갈려요. 좀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과학은 진설이라 해서 음식 놓는 순서가 있는데 어동육서라 동쪽에다는 생설 그리고 서쪽에다는 고기를 놓고 홍동백서라 동쪽에다는 붉은 과일을 서쪽에다는 흰 과일을 놓고 또 좌포우회랑 왼쪽에다는 포를 놓고 오른쪽에다는 식혜를 놓는데 문제는 좌포우회에 있습니다. 왜? 모든 음식은 다 나무 그릇에 담는데 왜 식혜만은 나무 그릇에 안 담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그랬네요. 왜 그럴까요? 무슨 연유로? 왜? 만약에 나무에다 식혜를 담으면 나 무식해가 되니까 그렇지. 근데 선생님 김영랑법에 선물과 뇌물이 또 이것도 헷갈려요. 명절때마다 선물이 너무 헷갈리죠. 어떤 게 선물이고 어떤 게 뇌물인지 그 기준을 셀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요? 뾰족한 방법이 있고 말고요. 어떤 건데요? 마음에 뇌께서 선뜻 주는 물건은 선물이고 뇌를 굴려주는 물건은 뇌물입니다. 아이고 뇌를 잘 굴리시는 선생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아니 왜 또? 아유 선친께서 하시던 만담도 계승하시고 아시고 이렇게 예쁜 소춘자와 공연도 같이 다니시고 이런 경우를 공자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공자왈 뇌이 좋고 메모 좋고 도랑치고 간장치고 정릉치고 동전치고 꽉 먹고 알 먹고 털팔을 먹고 새끼팔을 먹고 능지대서 군불대고 님도 보고 뽕도 딴다고 했던 겁니다. 아이고 님도 보고 뽕도 딴다니까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요. 남자들은 첫사랑을 못 잊는다면서요. 선생님도 그러세요? 아이고 말도 마시게. 내 첫사랑은 꼭 우리 소춘자 씨처럼 오드리 햇반을 닮으셨어요. 오드리 햇반이요? 첫사랑 이름이 뭔데요? 그 사람이 혜주호 씨인데 오드리 덜 번 아침밥 먹을 때 보면 영락 없는 오드리 햇반 같았어요. 첫사랑이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신가 보랴? 아니야 아니야. 그저 과거는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도 그저 추억으로 남겨둬야지. 암만 첫사랑이 못 살면 가슴 아프고 가슴 아프고 첫사랑이 잘 살면 살살 배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첫사랑 다시 만나면 머리가 아파. 아이고 장광발 선생 어록 나왔네 어록 나왔어. 첫사랑 다시 만나봤자 25일 날 카드값은 누가 막을 거노?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항상 달라지지 않는 건 돈과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암만 암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옆집 노총각이 말이죠. 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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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아니 돈 좋아하는 이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아니 일본은 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팍팍 우기는 거야 일본은 엄연히 신라시대 때부터 대한민국, 울릉군, 울릉업, 독도리, 안용복, 3번지 이렇게 주소까지 있는데 말이에요 아니 뭐니더! 독도는 일본 우키군, 시네마 여행에 있음 뭐니더 아니 갑자기 왜 일본 사람? 하 저는 무라까와 쓰지마 상인 뭐니더! 아니 이름이 무라까와 쓰지마? 아이고 이 이름부터 인색하시네요 우리는 물도 아까서 쓰지 못하는데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결코 사과를 하거나 배상을 할 수 없은 뭐니더 아이고 이웃간에 잘못이 있으면 서로 사죄하고 소통하며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통이요? 네 소통을 잘하다 보면 만사 형통하고 그러다 보면 운수 대통하다 보면 요절 폭통을 일으키게 돼서 폭통이 나서 폐가 아파서 안 된 뭐니더 이것 보세요 사리에 맞는 말씀을 하세요 사리요? 사리에는 고생사리 피난사리 해방사리 또 인생사리 시집사리가 있는데 이 사리 저 사리야야 평양 냉면사리만 못하기 때문에 사리를 찾는 사람은 곱사리 송사리에 불과한 건 분이다 아이고 생홍선수저 그 말 하시고 그래 그 주소로 일본 시네마연 주소로 편지는 갑디까? 이상하게 한 통도 안 한 분이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근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일본에서는 독도를 죽도죽 타케시마를 하는데? 네 일본은 그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거꾸로 읽지 않습니까? 아 그래 그렇죠 타케시마를 거꾸로 읽고 보니까 어잉? 맛있겠다? 독도는 맛있으니까 우리 땅이 뭐니더 아니 일본은 국제여론을 어떻게 구워삶아 자기네 편으로 만드세요? 아 그거는 조선 영조 때 조염이 수입해간 쓰시마산 고구마를 먹어서 그러신 분이다 아니 국제여론을 어떻게 구워삶아 자기네 편으로 만드는 게 생뚱맞게 대맞아서 고구마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아 국제여론도 고구마처럼 구워삶아야 우리 편이 되는 건 분이다 하하하하 우물한 개구리처럼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도대한 국제여론을 결코 읽을 수 없은 분이다 아유 맨날 실없는 말씀만 하시다 가끔 맞는 말씀도 하시네요 하하하하 그런데 저 한국에는 말이죠 근데 우물한 개구리뿐만 아니라 저 냇가의 개구리들도 혼자 튀려고 그러는 개구리가 있은 분이다 아유 가짜뉴스 생산 그만하시고 근거를 들어보세요 근거를 내가 저 온 거 당연전에 가보니까 밤에 아 개구리들이 다 옷을 홀딱 벗고 미역을 갚는데 아 한놈만 팬티를 입고 서성서성 댑댓아 야 인마 넌 뭔데 혼자서 팬티만 입고 서성댓이 아 전 땜이래요 하하하하 아유 선생님 원래 그렇게 유머가 많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머가 키워져서 유머를 좀 한다오 하하하하 네 지금까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노원솔바람 음악여행 만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두고랑씨 네 깨에 소금을 섞으면 아니 그냥 깨소금이죠 그럼 깨에 설탕을 섞으면 아 깨 설탕이 아닌데 깨에 설탕을 섞으면 깨달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국제 여론은 물론이고 한일관계는 물론이고 또한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은 이렇게 힘든 상황이 평타는 삶마다는 훨씬 더 고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만남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방 같은 만남을 전해드린 만남과 소춘자 남자는 몇 장 여자는 저에게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사내가야 범물 잡고 물에 가야 고기 잡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서다 컵처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화들을 만남으로 전하는 인물하고 만남과 장광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